에이 에이 아니 아니 숨어있었자노 쟤는 뭐야 근데 지금 바닥에 기어다니는건가 아까 그 귀신은 네 뭔가 머리만 있는거 같죠? 기어다니면서 그런 느낌이죠 아 캠코더로 보고 있을때 보인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올때 캠코더로 켜야될거 같다 그런거구나 아하 아하 어허 어허 그룸이야 캠코더도 밧데리다 이거 이것도 밧데리다 이거 밧데리를 몇개나 먹는거요 밧데리를 몇개나 먹는거요 허 밧데리를 몇개나 먹는거요 밧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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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여기 지형파악이 안되는데 2층 밧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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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밧데로 오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가야돼 아 요약코 왔던 데잖아 아 요약코 왔던 데이터가 왔어 아 요약코 왔던 데이터가 왔어 안가셨나? 안가셨나? 가셨나? 뭐야? 안가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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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여기 없다. 안가셨나? 아니 왜 이번엔 코 끄는 소리 안나고 자꾸 저 간호사만 자꾸 나타나는거지? 어 뭐있다 으악 이건 아니잖아 아 징그럽네 진짜 하후 달려 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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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Imagine 에잇나! 이번엔 선방 했다구요? 왜 안 켜져? 안 켜져! 안 꺼지고 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어떻게 된거야? 먹은거 진짜? 안 꺼져! 안 켜져!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꺼져! 안 켜져!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안 켜져! 뭐야? 어? 어? 엑스레이 검사지를 확인하래. 검사지 어딨어? 야 이거 안 꺼져! 검사지 어딨어요? 검사지 주세요! 검사지 어딨는데요? 옆방인가? 야! 야! 이벤트 진행중이잖아! 어? 이벤트 진행중이잖아! 안 켜져! 지금도! 어떻게 된거지? 컴이 안 켜! 한현키도 아니고! 안 먹어! 이상한데요? 안 되려면 근데 왔다갔다도 안 돼야지! 배터리가 나갔으면 그래서 안 켜진다고? 그럼 이거 끄는 건 왜 안 돼? 이거 끄는 것도 안 돼 오 이거 봐 버그다 이거 버그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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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벤트 아까 이벤트 때 우리 이벤트 때는 막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 버그야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4차까지인가 패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 늦었다 진행이 아예 안 되던 버그도 있었어요? 그 진짜 막 짜증나겠다 진행 자체가 안 돼 버리면 병원을 찾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애가 예배실 오르간을 만지고 있길래 혼냈더니 옥반지 이거 두고 가더라고 매일 저녁에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지나간 것 같은데 방금 그쵸 잘못 봤나? 아 징그럽네 삼국지 있다 삼국지 공작 어디서 커 그러고 어디있냐 너 깜짝이야 아 아 아 어허 어? 아 위에 있었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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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간 어딨어 오르간 오르간 어딨고 아까 그 그 저기 엑스레이 그거 다시 봐야되는데 엑도레이 그니까 그 아까 엑도레이도 보러 가야되는데 그니까 그 아까 엑도레이도 보러 가야되는데 어딘지 몰라요 어디 어딘지 어디 어디 있는지 오 오 오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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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르간 만나러 왔잖아 오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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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귀신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어여 지금 이게 킨거라고? 이 후레쉬도 킨건지 끈건지도 알 수가 없구요 너무 어두운데 어디있니? 오르간 아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 모가지가 떠다니는 거구나 쟤는 이제 이해했어 그럼 뭐하냐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떠다니나 보고싶었구요 시작하자마자 후후 후후후후후후후후 이건 사라졌다니소리 bah break 뭐 어느정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부요령의 모습을 보여주는건 좋은데 이게 소토레스가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락스는 겁나게 많네 오잉? 단미님 끊겼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어디있었지 않았어요? 오르간? 오르간 땡큐 어잉? 갑자기 또 애정석구님에서 대박석구님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어잉? 단미님? 고맙습니다 짜란짠 짜라짜라짠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긴가볼 여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야 그러면 이벤트 끝난거야? 세상에 만상해 세상에 만상해 세상에 만상해 귀신한테 죽으면 그것도 못보고 이벤트도 못보고 이벤트도 못보고 이벤트도 못보고 아이 죄송하긴요 어어어 아 트롯맨 간호사도 둘이 같이 다녀 지금 썩을것들 갔나본가 어우 싱그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지나갔다. 지나갔다. 봤어요? 지나간 거 봤어요? 방금?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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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스테인레이스 그릇은 어딨는데? 어? 스테인레이스 그릇은 어딨냐? 아이씨, 진짜. 그리고 나 이거 보통으로 했잖아. 뭐, 어려움 이런 거 하면은 뭐... 계속 달고 다니나? 이 공포게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어?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공포게임은? 이게 짜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짜증이 나려고 한다. 뭐,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말이지요. 그건 그거고. 샤워실이 여기 또 있네요? 아, 아까 거기구나. 샤워실 지나서. 아, 나 아까 요거 요요요요. 습득. 어이, 뭐 있다. 새로운 귀신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귀신 둘도 짱난데. 새로운 귀신을 하나 더 한다고요? 어? 뭐야? 나 초 없나봐. 초 안 켜져. 잠겼어. 이거는 뭐야? 도대체 근데. 방울에. 어, 여기 뭐 있다. 아, 배러리. 지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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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 갑시다.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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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로 보냈을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형 안에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가방 못 열어요. 가방? 아... 아까 거기로 가서 다시 자르는 거야. 그 인형을. 옆방으로 다시 가서 얘를 다시 잘라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 뺀지 먹었잖아. 그... 그래... 역시... 습득쓰... 습득쓰... 완료쓰... 습득쓰... 습득쓰... 이거 뭐야? 아... 방금 여기 뭐 푸슉 날라갔잖아요. 뭐지? 더 뭐 없나? 아... 딸랑... 초 없어요. 저 초 없어요. 저 초 없어요. 아 딸랑... 아... 아... 이게... 후레쉬를 킨 발길하는 게 참... 아... 점프키는 없어요.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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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나왔었니? 열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 왜 있었니 거기 그럼 다시 오르가나카 그걸 다시 찾아야 되나 그쪽에 뭐가 있나 어이구야 껍질 안가 네 방울소리 강아지 방울소리랑 비슷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무섭겠죠 아까 그 오르가니는 데 어디지 아 여긴가 겁나게 딸랑딸랑하네 저 스탱 접시 스탱 접시 가 어디 있지 스탱 접시가 여긴 없나 저 가락지를 담을 수 있는 스탱 접시가 필요한데 이거이거이거 내가 아까 가락지는 먹었단 말이야 이건데 스뎅 야 초 바꾸자 조랑 건전지도 없어 건전지도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 안에 방금 응 그죠 방금 얼굴이 있었죠 아하하하 아 웃으면서 근데 더 웃긴 걸 그걸 보고 들어와 흠 음 어디요? 아까 그 목만 있는 귀신인가? 체력돌련실 뭐,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캥커더도 갈고 얘도 갈려면 초도 좀 하나 주시고요 캥커더도 갈고 이렇게 안보여 앗싸 빠레리 캥커더도 갈고 캥커더도 갈고 뭐야 이거 뭐 있어 이런데 이런게 숨겨져 있어? 유품이 숨겨져 있었구나 입 Gary 아이 진짜 그치? 스탱클은 어딨어 스탱클은 도대체 어? 스탱클을 제발 딴따다아 하하하하 딴딴딴딴 따다아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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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장만 더 모으면 돼 아홉 장 아홉 장 아홉 장 하나 더 하나만 더 제발 하하하하 제발 아홉 장 그 어느 것보다 간절해 아홉 장 아홉 장 아홉 장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어? 여기 막혔잖아 아홉 장 사실은 그 뼈가 누나게 아니라 아니다 하하하하 이런 드립은 어 밧데리 심쿵! 아 깜짝 치킨 쿠폰 한 장 여기 있네요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치킨 쿠폰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어 깜짝이야 야한잡지인줄 하하하하 맥심인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징그럽네 막혀불었네 하하하하 여기 두꺼 없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설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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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갔어 우와 와 겁나 치사다 거기서 빼꼼 우와 봤어요? 빼꼼하고 있는거? 노린건 아니겠지만 그죠 스탱 스탱 그릇 스탱 그릇 스탱 그릇 스탱 그릇 어디있는지 아시는분 스탱 스탱 그릇 스탱 그릇 스탱 스탱 그릇 여기있나? 여기는 흡송 어? 이거 뭐야? 아, 여기 본거잖아? 잘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막힐 줄이야? 아, 여기 본거니까? 어잉? 카카시님도? 감사합니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아, 결제가 지금 딱 되는 상황인건가? 자동 결제되는 딱 그 순간이었던건가? 아니면... 아, 폰을 바꿔서... 수댕 결제는 수댕 아, 수댕 아, 수댕 이런 수댕 아, 이게 수댕그릇을 달라고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하셨던 분들 수댕그릇에 위치를 알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ㅎㅎㅎ 지금입니다. 모르십니꺼야? 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방에 아까운것도 없었는데? 이런다니까 아! 아앙! 아앙! 엄성! 아앙! 어? 안쫓아오네? 안쫓아와 아앙! 설마 쓰땡이 화장실에? 아앙! 오!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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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야! 지나갔잖아 아까 너 지나갔잖아 어응? 어응? 분명히 지나갔는데 할까? 헐 딱 아 knives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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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범인 어? 아! 똥집 땅에서 방금 똥집 갓쌍 아! 땅 젊, prote, 고, 스댕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구요? 그 가락지 두 개를 먹었단 말이야 아까 근데 아까 단서에 스댕에다가 가락 어? 잦았거든요? 아닌가? 텔레비전을 보니 잘나가던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제금은 야 이거 아니야? 아닌가? 구제금융 여파인지 병원이 곧 닿을지도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자꾸만 쓸데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나돈다 어제는 병원 내의 경찰이 오더니 병동 곳곳을 하루종일 돌아다녔다 이유야 나도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난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로 했다 자정이 되자 나는 내 방안의 자물쇠를 열어 오씨의 야간 진료부를 꺼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오씨를 더 이상 진료할 명분이 없다 그는 이미 그저께 사망했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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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지를 두개 먹었는데 아까 단서에 사진에 이런 스탱그릇 같은 거에 가락지를 놓으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스탱그릇이 뭔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어?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여품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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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먹었어 먹었어 여품 먹었어 먹었어 잠깐만 아니 손꺼울이 거기 왜 아니 거기 왜 있었어? 아니 손꺼울이 거기 왜 있었냐고 겁나 웃기네 아니 손꺼울이 거기 왜 겁나 웃기네 겁나 웃겨 어쨌든 이제 유품 두개 남은 거잖아 여긴 왜 자꾸 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냥 이제는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 봐봐 이거 봐봐 가락지 이렇게 노래잖아 스탠리레이스 그릇에 옷가락지 잠시 후에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서랍같은거 요런 서랍 요런데 음 벌써 10시 반이네 이 솔솔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쏠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야 하다니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저기있다 어디갔어 이따 지따 이따 지따 헤드뱅 헤드뱅을 그냥 하죠 그냥 맛깔나게 하시는구만요 이따 지따 이것도 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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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라이언 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 배고파. 병원장. 병원장. 해보시오. 병원장. 병원장. 이 도대체... 이 도대체... 이 뭐시오 이것이. 병원장. 뭐라 말 좀 해보시오. 해보시오. 이 도대체... 어? 레빈님이 현재 게임중이다 레빈님이 현재 에이스 오브 엠파이어를 게임하고 계시는군요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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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제 슬슬 고만해야될거같은 분위기 그쵸? 나중에 좀 뇌를 시켰다가 어이구 뭐야 지난달 215호에 입원했던 여자애가 자기 물건들을 애타게 찾는데 찾아주실 수 있는지요 립스틱 손꼽을 시계 옥반지 두 짝에 아 마지막으로 머리빗이긴 한데 머리빗은 씨병동 병실 근방에서 제가 찾았어요 2층 약자실 분실 보관함에 남아 맡겨둬 2층 약자실 분실 보관함 부모님이 주신거라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매일 밤마다 울며 떼쓰고 난리에요 혹시 분실물 보관함이나 CCTV에 들어온게 있으면 확인 부탁드려요 그쵸? 그쵸? 시계 찾았고 옥반지 두 짝은 아 그건 그냥 모으는거였어? 옥반지 두 짝은? 립스틱 찾았나? 립스틱 찾았나? 2층 약자실 금방 2층 약자실에 분실물 보관함 분실물 보관함 물 가자고 2층 약자실 2층 약자실 2층 약자실 2층 약자실 2층 약자실 근데 아까 뭐 없었는데 분실물 보관함에 아 이 트럼술이 바로 옆에서나네 또 이씨 승질나게 하네 또 2층 약재실 어디야 여기 막혔어 여기 막혔어 2층에 약재실을 찾아줘요 현위치 이윤 쉼터도 있네 체력단련장 옆에 같은 데인가 화장실 현위치 정문 방사선 진료실 약물치료실 이런 데 약재실이 없소 약재실이 안 보여 아이씨... 열쇠 어딨냐 흐흐흐 어... 순간 욱했네 어? 아니구나 치킨 쿠폰인줄 시병동 어? 여긴가요? 역대실? 어? 아 여기가 이렇게 넘어오구나 열쇠가 필요없는거네 헐 대박 건전지 없어염 언젠지 없어염 여긴가? 샤워실 여기 맞죠 그래 분실물 보관하면 이거잖아 크흠 근데 왜 쓰쓰으으으이 진리 우와! 봤어요? 나 보면서 지나간거? 이거 봐 이거 봐 나 보면서 지나갔어 보면서 지나가고 딱 온거야 와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더 이상 하다 나 열불 날 것 같아서 안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